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세션을 이용해서 인증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쿠키를 이용해서 인증을 구현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훨씬 안전해졌습니다만 여전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좀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들을 언급하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HTTP를 이용해서 웹서버와 브라우저가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HTTP로 통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누군가 우리의 통신 내용을 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셔야 돼요 세션 아이디를 도둑맞는다면 누군가는 우리 대신에 로그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꼭 HTTPS를 이용해서 통신을 해주세요 세션의 옵션으로 Secure를 True로 놓고 사용하면 HTTPS에서만 세션 정보를 주고받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에 자바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자바스크립트가 활성화될 수 있는 상태라면 사용자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세션 쿠키 아이디를 탈취해서 공격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세션의 옵션으로 HTTP-only를 True로 지정하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세션 쿠키를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원이 여러 명일 때는 애플리케이션의 복잡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회원의 등록, 등록된 회원의 인증,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의 대안 마련, 로그인 했을 때 해당 회원을 조회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구현해야 되니까요 다중 사용자를 수용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후속 수업을 통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또 우리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원 기능을 구현했습니다만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회사의 회원 정보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남의 회사, 다른 말로 타사의 회원 정보를 보관해 두고 자사에서는 회원에 대한 식별만을 하는 인증 방법을 Federation Authentication, 한국어로 타사 인증이라고 합니다 타사 인증을 이용하면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회원 정보 관리는 구글, 페이스북 등에게 맡기고 자사는 회원의 식별자만을 유지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회원 가입의 간편함도 물론 높고요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가 OAuth 입니다 OAuth를 이해한다면 타사 인증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대신해주는 도구도 있어요 Node.js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증 라이브러리가 Passport.js 입니다 Passport를 이용하면 직접 타사 인증을 구현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증을 구현하려 한다면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수업을 보고 있을 시점에는 더 좋은 라이브러리가 나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여행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상용 서비스에서도 인증을 구현할 수 있는 대략적인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에 크리티컬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고민하고 수련해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골격은 다 짚어드린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계셔서 감사합니다 수업을 들어보십시오 잘 못